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여기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런 다음에 플레이 자 어허 자 부리아 까지 이렇게 이제 이벤트 하고겠죠 어 당신은 자는 누구지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에? 아 아 그게요 저 어 저 저 야 이 자 이 자 일단은 이 시점에선요 원래 이거 소영이가 때 소영이가 제가 로마르트 갔을때 여기로 갔었어요 이번에 다르게 가보고 저 그나저나 저 누구 난 당직선생이야 에 에 에 에 에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열쇠를 주마 이 걸 써라 에? 이건 파란색 커피잖아요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밤은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입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도 같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어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말고 궁수한테 많이 벌어졌던 거 아이고야, 한 번은 먹은 바 있으세요? 어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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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허허 이럴때 스위가 예 누지 빠르게 오면 먹으래 괜찮아요? 예 아이고! 치석 빨고 자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대기 탔다가 예 숨 좀 고르고요 예 숨 좀 고르고 그러고나서 예 위로 올라갔다가 예 1층에 있는 예 거기로 이제 문 열어죠? 예 그래야지 이제 좀 예 나는 숨이 이제 터이 트이니까 이제 가는 길은 예 가는 길은 숨이 트이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예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다르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다른 거 다 해주고요 예 예 자 그리고 빨리빨리 어 자 그리고 빨리빨리 어쨌든 숨톡 트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예 어쨌든 숨톡 트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자 빨리빨리 잠금 회취후에 빨리 문 닫고요 예 잠금 회취후에 빨리 문 닫고요 자 이렇게 숨기면 이제 못보고 못보고 와요 이게 웨후 됐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예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사막일러 지금 불 불 켜져있나요? 불은 안 켜져 있을 것 같은데 어 제발 돌아가죠 어 돌아가죠 아저씨 제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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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세이브도 못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어 아 못돌아가네요 예 하아 또 숨통이 막혀지려 합니다 여러분 예 흐흐흐 어 어어 1층에 있었구나 아이고 이런 일이 어 내로 몰랐어 1층에 있었죠 진짜로 왜 처럼 aksi 왜 그런 게 하지만 하나도 못 Milli 이거 아 왜 눕는 어 얻 이소 샛 ст 이거 쉽지 않게 뜻데요 nenhuma 눈치권을itudes 눈치 깠어 이런거 쉽지 않게 뜻데요 불꼬야겠다 이거 어 안끊어여 안꿨어. 어 안꿨어. 어. 와아 이거 진짜 이거. 예. 힘든데요. 예. 우선은 지금 사이패 2개는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상태이기 땜에 세이브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금 저 수위가 지금 두가지가 지금 힘든 시점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첫번째로 어. 첫번째로 지금 그리니치 시계를 맞추려다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고 어. 두번째는 지금 저기 가려고 하는데 수위가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큰일났죠. 어. 그런 상황이 어디두고. ㅇㅋ 산다